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두잇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산에 와있어요. 부산의 해파란길 1구간 5,6도 지점에 와있고요. 저는 7월 31일부터 4,500km 코리아 둘레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걸어서 한 바퀴를 더 걷는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제가 목표한 바를 채워나가면서 마음속에 항상 이 도전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도 용기와 꿈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저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께도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